무리약을 써도 백약이 무리라 이때 용왕 꿈에 실력 나타나 도끼가니 제약이라 일러주니 이 말들은 용왕 별주부에게 명하기를 도끼를 잡아놓으라 하니 이 말들은 별주부 말하기를 난감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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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이 어디요 육지가 어디요 도끼가 누워요 어찌 생겨서 그 놈의 강도 지구한단 말이요 난감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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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감하는ィ 난감하네 나 온 난감하네 난감하네 함 Trent 그러면 이era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